안하냐? 됐어? 할 수 있겠어? 자, 10초 내십니다. 복수무스 몇 번? 아, 스타델. 세 번 써가지고. 아, 열거지. 안 돼. 써. 그럼 95부터 98까지. 95부터 98까지. 전부 해석해봐라. 네? 해석하고 풀어라. 왜냐하면, 조종사는 해석 안하면 절대 없어. 아니, 스타델이 요즘을 해서 너무 많아요. 저 리스닝 언니. 리스닝? 유과 디테이션. 유과 디테이션. 이거 좀 해봅시다. 그렇지. 숙제 좀 많아, 또. 주말에. 주말에 있잖아, 주말에. 아니, 주말에도 학원 있어요. 얘 주말에 7시에, 7시에 주말에 6시에 오런데. 아, 진짜로? 이댄지 6시 아니야. 아, 그래? 시간표 바꿔서 3시. 어떡해.